레몬스톱 언제 제일 처음 봤어요? 전남을 제일 처음 본 것 같은데?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진짜로? 진짜로? 이게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우연하게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던 학습지 사이트가 있어요 공부하는 현황이나 이런 거 올리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스팸글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단어들과 이미지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클릭을 한다가 그 사이트가 막 10개씩 뜨는 거예요 처음에 막 끄죠 놀라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머릿속에 처음에 놀러 뜨게 되는 데는 뭐였나 나중에는 막 확대 버튼이 오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성인인증을 항상 하라 그래서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훔쳤나요? 죄송합니다 아버지